베드로가 예수님의 부름을 받는 것이 사실은 여러 번 기록되어 있는데 주님의 부름을 받았다가 다시 가서 고기를 잡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다시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자 이거는 밤새도록 고기를 잡지 못했었는데 나중에 수없이 많은 고기를 잡게 된 다음에 주님 앞에 나와서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주인으로서이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그때 그 주여 라는 말은 그냥 선생님이요 라는 말 정도가 아닌 것 같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물론 화건을 할 수는 없죠 지금 우리가 예수님을 부활한 이후에 나의 주여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또는 디도서에서 우리의 큰 소망 우리의 크신 하나님께서 오는 것을 우리는 기다린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다시 오시는 것을 우리의 크신 하나님의 오심이라고 얘기할지요 아주 명확하게 그분을 하나님이라는 의미에서 주님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닐 수는 있지만 그러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주인으로서이다 주인의 고백을 하는 그 사람의 모습 속에 주라는 말은 아주 고귀한 의미에서 예수님을 주라고 천명하면서 얘기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이 세상에 살 때에도 예수님의 제자들이 때때로 예수님을 진정한 정책성을 알아보고서 우리가 지난주에 생각한 대로 이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분이시다 그런 의미에서 주님이시다라고 하는 고백을 한 적도 있었고 특별히 그분이 부활한 이후에는 그것이 아주 일반화 되어진 것이죠 그분이 하늘로 올라가신 것을 주께서 하늘로 올라가셨다 주 예수께서 하늘로 올라가셨다라고 고백을 하는 것이 일반적이었고 그 주께서 우리 가운데 오실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면서 이제 그분을 섬기는 사람으로 사는 사람들이 그분을 주님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를 때의 의미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만일에 아무런 의미도 없이 예수님을 주여라고 부른다면 그것은 정말 거룩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떼이 일컫는 것이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유념해야 할 것입니다 옛날에 여호와라고 하는 말을 나의 주여라고 바꿔버렸던 유대인의 생각을 우리는 잘 생각하면서 예수님을 정말 우리의 주님이라고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그 말의 뜻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그분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이 세상을 주관해 가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나를 창조하셨고 나의 생애를 주께서 주관해 가신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의미에서 우리는 그분을 주님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놀라운 일이죠 우리보다도 예수님께서 살아 생전에 그 사실을 알아보고 그렇게 불렀던 제자들은 정말 놀라운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걸어 다니실 때 예수님의 머리 뒤에 아우라가 늘 보였던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찬연한 빛이 예수님을 둘러싸던 것이 아닙니다 그런 일이 있었던 것은 변화 산상에서나 있었던 아주 희귀한 일입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다니실 때 그냥 보통 사람과 같은 모습을 하고 다니셨습니다 그분은 어떤 때는 피곤하여서 배에서 주무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분이 어떠한 분이심을 잘 알면서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잘 알면서 그분들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불렀던 것이죠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그런 의미에서 주님이라고 부른다고 하는 것은 진정 예수님의 어떠함을 잘 알고 고백하는 것이 됩니다 두 번째로는 예수님이 우리의 소유주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나는 나 자신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그분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나의 몸과 영혼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이 되어졌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의 사나 죽으나 유일한 위로이다 라고 1563년도에 신앙을 고백했던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제1문을 고백했던 우리의 선배들과 같이 우리도 예수님이 우리의 소유주이심을 생각하며 우리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걸 요약해서 하는 말이 그분은 우리의 주님이시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기도 합니다 우리의 삶이 우리 스스로에게 속해 있다면 우리 스스로가 책임져야 되고 모든 일을 스스로 알아서 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해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분이 우리를 책임져 주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믿고 있다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소유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세 번째로 여기에는 더 중요한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종이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주님이라면 우리는 진정한 의미의 그분의 종이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것도 1세기적인 의미의 종을 의미합니다 1세기의 종들은 주인에게 소유된 사람이었고 주인이 하라는 대로 하는 사람이어야만 했습니다 바로 그런 의미를 담복 담고서 1세기의 그리스도인들이 그분은 주님이시고 우리는 그분의 종이다 라고 선언을 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아무 의미 없이 우리가 종입니다 라는 말을 하는 경우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예수님의 주님 되심의 의미를 정확하게 알고 그분 앞에서 우리 자신이 과연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들인가 라고 하는 것들을 깊이 생각했으면 합니다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어느 날 성경 공부를 하게 됐습니다 그때 어렸을 때 미국으로 입양 갔던 어떤 청년 하나가 우리 교회에 속하여서 성경 공부를 하면서 그분이 이제 예수님을 믿게 되고 알아가는 과정에 있었었는데요 예수님을 믿겠다 그리고 예배당에 와서 성경 공부도 하고 어울리면서 지내고 있는데 어느 날 예수님은 주님이시고 우리는 그 종이다 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공부할 때에 이르렀습니다 그때 우리가 종이다 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slave of Christ 그리스도의 노예들이다 라는 의미로 같이 공부를 했었었는데 그분이 갑자기 표정이 어두워지더니 예수님의 노예라고 해도 노예는 안 되겠는데요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미국 상황에서 흑인 노예들의 상황을 공부를 통하여서 파악했던 그 사람이 노예가 되는 건 안 되겠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노예여도 안 된다 몇 주 지났습니다 그 몇 주 동안 그분은 고민을 많이 했겠죠 몇 주가 지난 다음에 그분이 고백을 합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입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그분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이 고백은 진짜 고백이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실을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몇 주 동안 고민한 결과로 나온 고백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은 아무런 의미도 없이 예수님을 주라고 얘기하고 우리 자신을 예수님의 종이라고 말하지는 않는지 다시 한번 고민해 봤으면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시다라는 말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소유주이시고 우리를 통치하시고 따라서 우리는 그분의 다스리심을 매 순간 받아가야 된다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말이고 우리가 그분의 종이다 그분의 노예이다 라고 말하는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우리 입에서 예수님이 주님이시다 그저 주님이라는 말이 나올 때마다 우리는 이 깊은 의미를 다 담아서 얘기를 했으면 합니다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 모두가 그렇게 입에서 주님이라는 말이 아무 의미 없이 나오지 아니하고 그 깊은 의미가 담겨서 나왔으면 합니다 우리 입에서요 이 주님이라는 말이 그저 감탄사처럼 나오게 되면 심각한 문제가 많이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우리의 삶에서 놀라운 일 좋은 일이 있을 때마다 오 주님 하는 것도 좋지만 우리의 삶에서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주님 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우리들에게 며느리가 있을 때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어떤 어려움 가운데 딱 직면했을 때 날마다 주님 그랬을 경우에 며느리는 시어머니가 주님 주여 그럴 때마다 마음이 철렁철렁 않는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이 감탄사처럼 사용되어지지 않냐 하도록 우리들은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이اء 우리 악-굉장 quả 엑